요즘 리뷰가 좀 재미가 빠지는 것 같아서 배철수영님의 목소리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리뷰는 마샬음향의 K3 베이비라는 모델입니다 저도 마샬 리뷰 앞선에 피부 600 모델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모두의 오디오 카페 회원분이 K3도 한번 리뷰를 해달라고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두 달 동안이나 길게 빌려주신 점 먼저 감사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3인치 크기의 작은 일반적인 북세프보다도 훨씬 더 작은 북세프 스피커가 되겠는데요 일단 만듦색이 꽤 괜찮고요 소리도 상당히 인성적인 소리였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은 주로 스탠드로 세팅한 약간 일반적인 공간 크기고요 책상파이로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 추천 포인트는 핵심은 소형 북세프이고 3인치 소극용 풀렌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똘망하고 어떤 구간이나 스피커보다 보컬에 상당히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악기 쪽이 조금 안 들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목소리는 상당히 잘 들리는 이 부분이 K3 베이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역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괜찮은 약간 특이한 듯 하지만 괜찮은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배음이나 잔향감이 제 TR램프를 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배치수의 음악 캠프 같은 목소리 위주로 듣는 라디오나 대중음악 같은 걸 들으시면서 좀 삐지암스럽게 목소리는 잘 들리면서도 일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들을 때는 쏙쏙 잘 들어오는 그런 소리이면서도 나름대로 맑고 똘망한 소리의 매력이 핵심적인 K3 베이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TR램프와의 매칭에서는 스케일이 좀 커지거나 하일라트 구간에서 약간 피곤한 경향이 있거나 약간 깡통 느낌 살짝 소형 북셀프들은 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살짝 있는데 결국에는 A클래스 부드러운프라든가 결국 소출력 진공한프가 해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못해서 제 오늘의 리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면 덕트 갖고 있고 자석질 그립 갖고 있고 괜찮은 만듦새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여러분 보이시는 그대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망이나 책상, 책장 설치 그리고 목소리 위주의 잘 들리는 사운드를 원할 때 똘망함 추구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출시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대충 한 2,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닛이 저는 3인치 엄청 작은 유닛이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하나로 이런 유닛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신개발 우리 박병윤 사장님이 90세 정도 전후에 개발하신 그런 유닛인데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K3 베이비가 통이 좀 작기 때문에 이 유닛을 사이즈가 좀 더 크고 후면 덕트를 가졌거나 이런 좀 더 큰 인클로저에 수납을 하면 더 좋은 소리가 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석식 그릴도 가지고 있고요 전면 덕트가 하단에 좀 제공이 되고 있는 것도 좀 특징이고 뒷부분 바나나 단자 지원하는 작은 염가형 단자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 포인트를 좀 한번 또 집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역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청감상 초고욕도 잘린 느낌이기 때문에 대역이 좁다는 느낌은 납니다 하지만 그게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나름의 이 제품만의 다른 스피커들과 다른 매력이 아주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니어필드에서 좀 귀가 피곤한 느낌이 있고요 대음량 하이라이트 구간 피곤합니다 홈용 스탠드 세팅 쪽은 비추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추천 쪽은 아니고 싶고요 반대로 책상, 스피커, 선반, 천장 설치, 벽 설치 뭐 이런 데에서 작업 공간, 사무실, 작업장 이런 곳에서 굉장히 좋은 보컬 및 명료함 특화의 똘망한 사운드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성향이라는 거 꼭 그걸 진공한 엠프로 다스리시든 위치적인 부분으로 다스리시든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다 그것들이 선결된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역스케이감 선호자, 니어필드, TRM 사용자분들은 음악적 성향도 그쪽이 음악사 성향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운적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 목소리 위주는 확실하게 더 다가오고 악기나 이런 다른 것들을 즐기는 데에는 약간 오히려 딥이 좀 있는 듯한 그래서 가운데 쪽을 조금 끌어올리고 왼쪽, 오른쪽, EQ 우리가 V자 EQ 많이 하잖아요 그걸 반대로 좀 꺾어놓은 스타일인데 소형 북세프 스피커의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시세 25에서 3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로 보는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고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상 선반 파이에서는 A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스탠드 세팅에서는 B를 드리고 싶습니다 녹음 영상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정보란과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플레인지라든가 이렇게 대역이 좁은 그러니까 중고역 위주의 약간 얄쌍한 똘망한 소리가 나는 기종들이 웬만한 녹음 상황에선 소리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기의 저역 잘 나오는 기종들은 정보량이 많아서 그런지 오히려 수음하면서 오히려 좀 소리가 매력적인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걸 저의 레코딩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레코딩도 정말 전문 레코딩 능력을 갖고 계신 현업에 계신 분들 정도 레벨이 아니고서는 일반 폰 녹음 또는 저 정도의 줌 H6 정도에다가 마이크 붙여서 쓰는 정도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다르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패철수 형님 목소리로 리뷰를 하는 게 또 어떤지도 피드백 주시면 다음번부터는 하지 않거나 또 더 많은 비중을 이런 목소리로 한번 해보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샬 K3 박본 사장님 정말 대단하고 이런 스피커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고가 제가 아직 만 1만 명 유튜버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 광고가 없네요 광고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광고는 뭐래로 끊기 전용에VER